손 씻기를 자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염 의심 시 질병관리청 콜센터 고기삼성 보건으로 상담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기삼성 보건으로 상담해주시고 이번 정류석은 만세드 1위인 셀터입니다. 다음 정류석은 신평 1위인 욕분사거리입니다. 승빈역은 차내의 교통약자석인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금방자 등을 위해 지정된 자리입니다. 주변에 교통약자가 서 계시면 자리를 연구합시다. 요한, 차내에서는 차량이 완전히 정차하는 일을 이동하여 주시기 바라며 차량 출발 정차 시에는 손잡이를 꽉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정류석은 신평 1위인 욕분사거리입니다. 다음 정류석은 신평 1위인 욕분사거리입니다. 다음 정류석은 신평 1위인 욕분사거리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